지금 드시고 계신 종합비타민 진짜 종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인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유산균 말씀드리면서 업체도 막 만들고 소비자도 막 먹는 게 우리나라 유산균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종합비타민도 똑같습니다 업체들도 생각없이 막 만들고 소비자분들도 그냥 좋겠거니 하고 막 드시는 게 종합비타민이죠 이번 시간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종합비타민 상식과 고르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제품 추천을 요청주시는 댓글이나 메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어서요 영상 하단 설명 부분과 댓글 최상단에 추천 제품 리스트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댓글을 보시면 제 위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추천 리스트 상의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에게 보다는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종합비타민 상식 첫 번째 종합의 배신 거의 모든 소비자분들이 멀티비타민과 종합비타민은 같은 말이라고 알고 계시죠 실제로 멀티비타민과 종합비타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멀티비타민과 종합비타민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멀티비타민은요 식약처가 정하는 함량으로 두 가지 이상의 비타민이 들어가면 되고요 종합비타민은요 식약처가 정하는 함량으로 다섯 가지 이상의 비타민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못 알려줘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아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뭐 아님 말고요 자 일반적으로 영양제에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이 총 13가지인데 두 가지만 넣어도 멀티비타민이라고 제품명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섯 가지만 넣어도 종합비타민이라고 제품명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종합비타민 멀티비타민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래서 제품명에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실제로 몇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공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5,6가지 비타민만 넣고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종합비타민의 미네랄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요 비타민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미네랄을 한 가지만 넣어도 종합비타민의 미네랄로 제품명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비타민 5가지랑 미네랄 1가지로 제품을 만들어도 종합비타민 N 미네랄 비타민 10가지랑 미네랄 9가지로 제품을 만들어도 종합비타민 N 미네랄이 되는 이상한 이야기 이래서 종합이나 멀티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종합비타민 상식 두 번째 비타민 E를 확인하고 아연에 주의하자 요즘 이런 정제 형태로 만들어지는 종합비타민 제품들 중에요 HPMC, 이산화기소, 스테아닌산 마그네슘 같은 부형제를 쓰지 않았다는 제품들 굉장히 많죠 이런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E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아니 종합비타민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비타민 E가 빠졌으면 그게 종합인가요? 흔하디흔한 비타민 C가 빠졌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E는 매우 중요한 비타민인데 이걸 뺀 종합비타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정제 형태는 분말을 뭉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E는 원래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제에 비타민 E를 넣으려면 오일을 분말화해야 하는데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이산화기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저희 제품에는 이산화기소가 안 들었어요 라고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이산화기소가 들어가는 비타민 E 분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E가 들어있지 않으면 종합비타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비타민 구매하실 때 비타민 E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비타민 E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D알파토코페롤 이게 비타민 E의 원료 명칭인데 이거요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이게 천연비타민이고요 DL알파토코페롤이 합성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아연에 주의하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아연 아연을 넣으면 면역기능이라는 말을 제품에 쓸 수 있고 면역기능성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제품에 아연이 들어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밀크시슬 루테인 비타민 D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연이 들어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아연을 몇 번이나 드시고 계신지 지금 드시고 계신 거 가져오셔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아연은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몸속에 축적됩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아연사랑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 아연을 말씀드린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종합비타민 제품에 아연이 하루 권장량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연이 들어있지 않은 종합비타민을 찾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비타민을 드시는 분이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 되도록 아연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종합비타민 상식 세 번째 비타민C와 칼슘, 마그네슘은 따로 보충하자 종합비타민이나 종합영양제들의 특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제공하면서 먹기도 간편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성분들을 많이씩 넣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당연하겠죠? 많이씩 넣으면 소비자가 섭취해야 할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섭취량이 많아지면 불편하니까요 특히 비타민C와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부족하게 들어가는데요 종합비타민이나 종합영양제 제품들 보면요 대부분 비타민C는 많아 봐야 하루 100mg 정도 제공하고요 칼슘은 210에서 300mg 마그네슘은 100에서 150mg 정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부족한 양입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은요 원료 특성상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종합비타민을 드시더라도 비타민C와 칼슘, 마그네슘은 따로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종합비타민 상식 네 번째 수십 가지 과일 채소에 속지 말자 종합비타민이나 종합영양제 제품들 보면요 저희 제품에는 비타민 11가지, 미네랄 9가지, 그리고 50가지 과일 채소가 들어있어서 총 70가지 성분을 하루에 제공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종합비타민이나 종합영양제에는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꺼번에 넣어야 해서 특정 성분을 많이 못 넣는다고 했죠 심지어 비타민C와 칼슘, 마그네슘은 함량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넣기도 벅찬데 50가지 과일 채소를 넣으면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전체 레시피를 100%로 했을 때 50가지 과일 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정제를 기준으로 이 안에 50가지 채소가 눈꽃만큼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품을 만들고 파시는 분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50가지 과일 채소 넣지 말고 그 자리에 칼슘, 마그네슘, 눈꽃만큼씩 더 넣으세요 수십가지 과일 채소를 넣었다는 제품 이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계속 사주니까 계속 만드는 겁니다 수십가지 과일 채소를 넣었다는 광고 문구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종합 비타민 상식 다섯 번째 하루 권장량 100% 충족은 의미가 없다 요즘 보면 하루 권장량 100% 충족이라고 광고하는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들 많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제품들 잘 보시면 비타민들만 권장량 100% 충족인 경우가 있고요 다시 말해 미네랄은 100% 충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용된 비타민과 미네랄 모두가 하루 권장량 100%를 충족하긴 하는데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레시피에서 아예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권장량 100%를 제공하기 힘든 미네랄들은 쏙 빼고 제품을 만들어 놓고서 저희 제품은 100%를 충족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말장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장란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요 하루 권장량 100%는 너무 적은 양이라 좀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먹어서는 기운이 나지 않아서인데요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 왜 드시죠? 예전에는 평소 먹는 게 부실하니까 혹은 딱히 챙겨 먹을 영양제가 없어서 드셨다면 요즘은 보다 활기찬 생활을 위해 섭취하시죠? 그러기에 하루 권장량 100%는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이 함량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하루 권장량 100%는 의미가 없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종합 비타민 고르는 법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상식이 고르는 방법이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합 비타민을 골라야 하냐 바로 비타민 B군 8가지가 충분히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를 고르셔야 합니다 비타민 B1, B2, B6, B12, 나이아신,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이렇게 8가지가 비타민 B군인데요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8가지가 충분히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구체적인 함량은요 지금 표로 나오고 있죠? 이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죠? 어르신들도 이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 5가지 편에서 요즘은 식사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활동량이나 활동 범위가 왕성하신 굉장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어르신들이 20, 30년 전에 설계된 함량이 낮은 실버용 제품만 드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량이 낮은 제품 드실 바에는 아예 안 드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 고르실 때 제품명만 보지 마시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몇 가지 사용되는지 확인하자 특히 비타민 E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자 비타민 C와 칼슘 마그네슘은 제조 과정상 충분히 넣을 수 없으니 따로 보충하자 과일과 채소를 수십 가지 넣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그리고 하루 권장량을 100% 충족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에 조심하자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에는 거의 대부분 아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아연이 되도록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 8가지가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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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